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공직 후보자 2차 적격 심사에서 전남 지역 11명이 추가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. 고흥, 보성, 장흥, 강진 선거구는 문금주, 한명진, 조재환 등 3명이 통과했고 영암, 무한, 신한 선거구는 김병도 1명, 해남, 완도, 진도 선거구는 윤광국, 정의찬, 장환석 등 3명이 통과했습니다. 지난 12일 1차 발표에는 전남 지역 15명이 통과했고 현재까지 26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.